안녕하세요. 토익 정기시험 기출종합서 RC강의를 맡고 있는 토익 990점 만점 강사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드디어 5강에 진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동안 많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낯설진 않을 거예요.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주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훌륭한, 재미있는, 행복한, 좋은 이런 것들이 형용사인데요. 그 형용사가 나중에 정답일 때, 정답을 찾으려면 보기 중에서 형용사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사실 굉장히 꿀팁을 알려드리긴 했죠. 형용사를 찾으려면 사실 보기 중에 LY 부사를 먼저 찾은 다음에 LY에서 LY를 빼면 그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도 되지만 운 나쁜 경우에 보기 중에 아예 ABCD 중에 LY 부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뺄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LY에서 LY 뺀 모양인 이런 형용사들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형용사 중에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브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expensive, 비싼, positive 같은 긍정적인 이브가 진짜 많이 나오고요. 일단 불도 정말 많이 나와요. available, possible, impossible 제일 많이 나와서 이브, 불 먼저 외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알로 끝난 애들, 알, 알, 샬, 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essential, international, 알로 끝나는 형용사들도 agricultural, 알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뭐 energetic, 이런 것도 많고, dangerous, beautiful 이런 식으로 full도 많고요. 언트도 많습니다. 언, 언트도 different도 있고요, frequent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형용사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아유, 아리도 빨면 안 되겠다. necessary 같은 아리 형용사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LY에서 LY를 빼자. 그게 형용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의 역할은 우리가 앞에 문장 구조 배우면서 자연스레 체득을 해서 알고는 계십니다. 자, 첫 번째 형용사의 역할이 명사 꾸며주는 거 기억나시죠? 명사 앞에서 혁명 꾸며주는 거 다 연습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노네이션, 기부금이 있었을 때 후한, 뉴모칭으로 끝났죠. 후한 기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모양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혁명, 이거 앞자만 따서 외우기로 했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 이거 좀 가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가끔은요, 명사 뒤에서도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예문을 보면요, 이미 이렇게 한 혁명까지 나와서 그 가장 저렴한 가격들, 최저가 나왔어요. 혁명으로 한번 꾸며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 앞에서 혁명 많이 꾸며주긴 하지만 특정 혁명사는요, 명사 앞자리보다 명사 뒷자리를 좀 좋아하는 혁명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불자로 끝난 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 형, 뒤에서 꾸며준다, 후치수식이라고 하는데 상상이 가능한 최저가라고 해서 prices imaginable 이렇게 꾸며주는데 불자로 끝나는 혁명사가 좀 뒤에 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표현 있잖아요. 불가능한 임무 할 때도 Mission Impossible 불형, 형사는 가끔, 자주는 아니에요. 뒤에서 꾸며준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혁명이 훨씬 많이 나온다, 기억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혁명,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한정사랑 같이 나온다면 한정사가 더였거든요. 그 더랑 형용사의 순서 바꿨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한혁명 그래서 not just as a prices 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좀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항상 핑크색으로 암기, 필살기 암기 코드 알려드리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역할이 또 하나 있었죠? 저희가 보충해주는 보호자리에 형용사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보호도 우리 했었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또 제가 암기 코드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필살기 보호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형식 비동사 뒤에 보호가 오는데 그 자리에 형용사가 진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예 앞자마자서 B형. 뭐라고요? 시작? B형. B형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또 이게 비동사 뒤에서는 그 주어를 보충해주는 형용사가 정말 많이 와요. 지금도 그 인터넷에 attention 주의를 기울여서 굉장히 세심하다. attentive 오고요. 나는이다 할 때도 이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제일 많이 쓰죠. I'm happy. I'm smart. 또 I'm hungry. 이런 식으로 B형.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외워버리세요. 토익에서는 비동사단 보호자리는 형용사가 제일 우선한다. B형. 이런 거 안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형.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혈액형 하면서 여러분 블러 타입이 뭐예요? 혈액형. 그랬을 때 A형, O형, AB형 없습니다. 저희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B형 해주시면 좋아요. 요즘에 혈액형 안 하나요? MBTI를 많이 하나? 저희 MBTI는 인프제예요. 여러분들. Too much information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저희가 B형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형 외우라고 지금 다른 얘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갑시다. O형식은요. Make, Keep, Find 이런 단어들이 오는데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의 명사, 목적격 보호 자리의 형용사를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Make, 명, 형은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다. Keep, 명, 형은 명사를 형용사로 유지하다. Fa, 명, 형은 명사를 형용사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이라 오늘도 보시면 Keep your information. 너의 정보를 confidential. 기밀인 상태로 유지하다. 이렇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호 자리에도 형용사가 온다. 라고 해서 오늘은 형용사 자리를 이렇게 암기 코드로 아까 나왔던 형명, 한형명, 그 다음에 여기 보호 자리도 B형, 맹명형, 김명형, 빠명형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시험장 가서 굉장히 문자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아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기출공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기출공식 합시다. 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뭔 소리야? 정말 정신이 없죠? 아 저도 약간 이렇게 단어가 길어지면 좀 헷갈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명 이거 먼저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형용사를 또 수식하는 게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까지 했는데 이거를 같이 외우죠. 다시 한번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명,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까지 나와서 이런 건 앞자만 따서 부혁명 외워도 되는데 저희가 부사가 주로 형용사를 강조할 때 오거든요. 좀 세게 읽어서 부혁명, 부혁명 이러고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시험장 가면요. 뭘 언제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뭐야? 이렇게 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토익 시험에서는. 저희가 파트 7까지 풀고 이러려면 아 파트 5 시간 굉장히 부족해요. 저희가 자동반사적으로 좀 나와야 됩니다.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지금 명사 솔루션 앞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한 형명까지 나와서 형명, 이상적인 해결책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번엔 좀 더 길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형명은 벌써 왔어요. 이노베이디브 하이브리드 컷 같이 나와서 지금은 혁신적인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형명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노베이티브 형용사 앞에서 엄청 혁신적인, 매우 혁신적인 형용사를 또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하이리, 엘리바이로 끝난 부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혁신적인 자동차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뿌, 형명 정도도 알아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명사 앞자를 뚫어놓으면 형명, 형용사 앞자를 뚫어놓으면 부사 앞까지 쓰시면 됩니다. 뿌, 형명. 자, 그런데 형용사 앞에 무조건 부사만 오는 건 아니에요. 부사가 우선은 합니다. 확률적으로. 근데 형용사 앞에는 두 다른 형용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가서 뿌, 형명 쓰고 있는데 부사가 없다 보기 중에 그러면 이런 경우입니다. 형, 형, 명. 저희가 명사 앞에서는 형용사가 두 번 쓸 수가 있어요. 비동사 뒤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B형 이로 끝나는데 명사 앞에서는 형, 형, 명. 지금도 컨설턴트 앞에서 전문적이고 한 번 꾸며주죠. 그 다음에 법적인 그 상담과 형, 형, 명. 이렇게 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있긴 하다. 하지만 얘가 더 많이 나온다. 앞자따서 외워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필살기. 자, 그 다음에 만점 팁도 좀 살짝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인데요. 이 불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주로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했던 거 미션 임파서블 하면서 그것만 살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보기가 비슷해서 빈칸 앞뒤를 볼 건데 더 다음에는 명사가 와있죠. 더 명사. 이게 관사, 한정사인데요. 한정사 나와있고 그 다음에 뒤에 에피소드라는 명사 있습니다. 그럼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준 아이 누구라고 했었죠? 혁명. 한혁명. 이 명사구를 순서대로 외워주셔서 오늘도 그 마지막인 에피소드. 형용사 찾을게요. 자, 형용사 찾는 방법. ly 부사에서 ly 빼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d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d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일반 형용사가 항상 우선해요. 근데 여기서 또 좀 나가서 선생님, ed도 분사 형용사 되지 않습니까? 근데 ed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긴 해요. 뭐 limited, additional, limited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모든 단어에 ed를 붙인다고 형용사가 되는 건 아쉽게도 아닙니다. lasted라는 형용사는 아예 없어요. 존재를 안 해. 그래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용사 자리는 항상 일반 형용사가 1순위, ed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2순위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거 좀 조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풀죠. 자, 2번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까 봤습니다. 근데 이때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갈게요. 자, 지금은 앞에 동사는 나왔고요. 동사 뒷자리에 동목을 쓸 건데 올 다음에 올 복수명사까지 해서 이미 요, 요거 수량형사 함께 썼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딩, 다큐멘트, 탑승 문서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형, 명 썼고 그 형용사 앞에 수량형사가 한번 도울 수도 있어요. 형, 형, 명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찾죠. 형용사는 ly 부사에서 ly를 빼. 근데 똑같은 모양은 없죠. i는 y로 바뀌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necessary, 필요한. 그래서 모든 필요한 탑승 문서들. 정답은 a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풀어볼까요? 3번도 복이 비슷한데 빈칸 앞뒤를 보니까 엘세부터 크게 전명구로 묶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언 부터 갈게요. 어, 다음에 명사를 쓸 건데 그 명사자에 대해 두 개의 명사가 오는 했어요. 작가이자 연구가 명사 앤드 명사, 병렬구조로 왔고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오, 이순희형 용사, 분사용사가 왔습니다. 그럼 정리하죠. 얘가 명사. 명사 앞에 talented, 재능을 갖춘 리은마침으로 끝나는 형용사 왔고 그럼 그 형용사 앞에는 누가 우선한다고 했었죠? 일단 부사가 먼저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 형, 명 해주시고 만약에 부사가 복이 없거나 해석이 이상해? 그럴 때는 물론 형, 형, 명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부사가 훨씬 더 우선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부사를 찾죠. 정답은 b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정말 얘도 매우 특출날 정도로 매우라서 매우 재능을 갖춘 사람 이렇게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쓰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 분사형용사 앞에는 또 다른 형용사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뿌영명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한다. 뭐 우리 계속했던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저희가 늘 했던 거라 다시 한 번 이 표는 계속 나와, 개강날부터. 그래서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집에 드디어 써 있으니까 교사에 정리하죠. 저희가 형용사는 보호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b 보호 자리에 바로 형용사 온다. b 형 했던 거 기억나시죠? b 형 형용사이다. become 형 형용사 되다. remain 형 형 형용사인 상태로 남아 있다. 얘까진 계속 했어요. 근데 오늘은 얘도 가보죠. 근데 정확도의 차이인데 제가 배고프면 이렇게 쓰면 돼요. I'm hungry. I'm hungry. 솔직히 좀 배고파요. 저희가 인강을 하루에 하나씩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1강부터 5강까지 하루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좀 굉장히 지친 상태예요. 다음에 또 6강부터 10강까지 찍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땐 I'm hungry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배고프니까 상대방도 다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너는 배고프다. 너도 배고프구나. 막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떻게 제가 궁예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you are hungry 대신에 너 배고파 보여. 배고픈 것처럼 보였을 텐데 그때 B 동사의 짝이 sim과 appear입니다. you seem hungry. you appear hungry. sim과 appear 뒤에서도 형용사가 많이 와요. 형용사인 것처럼 보이다. sim, appear, 형용사.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형식 동사는 좀 추가를 두 마리를 더 했어요. 그래서 이 I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형식은 뭐 맥 명형. 명사를 형용사인 상태로 만들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keep 명형. 명사를 keep 형용사에게 유지하다. fa 명형. 생각하다라는 뜻이었죠. 명사를 형용사라고 생각하다. consider 명형. 뭐라고 여기다. 뭐 맥 명형도 있어요. let me alone.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나를 alone. 혼자인 상태로 유지해라. 그렇게 남겨둬라.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 나왔으니까 become 형, keep 명 형. 이 자리 외워주시고 특히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는 해석을 하면 너의 계좌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부사도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이 자리는 부사 쓰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여기는 목적격 보호 자리라 형용사밖에 못 온다. 부사는 쓸 수가 없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가요. 이제 문제 적용하는 거 쉽습니다. 자, 보기가 비슷해. 너무 행복하네요. 자, 그럼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빈칸 앞에 있는 비동사. am I is, was, were. 이 비동사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뒤에는 전면 코로 날라가고 비동사 뒤에 오는 게 보호하고 그 보호 자리는 형용사다. B형. 그리고 형용사는 ly에서 ly가 빼러 오는데 없네요. 하지만 꼬리 모양 알지 않나요? 불로 끝난 게 형용사다.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볼까요? 자, 5번도 보기가 비슷해서 아, 괜찮네. 빈칸 앞에 있는데 find가 나왔습니다. find 5형식 동사였죠? 명사를 형용사라고 생각하다. fa, 명, 형. 그래서 manual이 배우는 그냥 부사예요. 배우 형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면구 막 날라간 거죠. 그럼 여기도 fa, 명, 형. 앞자만 따서 형용사를 쓸게요. 이 중에 형용사는 얘가 날까요? 얘가 날까요? 누가 더 낫다고 했죠? 일반 형용사가. 그래서 full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manual이 helpful, 도움이 된다고 너는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아, 보기가 비슷하면 멀리 안 가도 돼. 저 앞에 according to까지 볼 필요가 없어. 자, sim이 나왔는데 sim은 저희가 비동사류였죠. 그래서 b형, 그 다음에 b형은 형용사이다. sim형은 형용사인 것처럼 보이다. 그래서 지금은 형용사를 써서 ly에서 부사해서 ly 뺀 다음에 똑같은 게 없는데 좀 더 빼세요. 정답은 c 쓰시면 되겠습니다. realistic, 진짜인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가 있어요. 수량 형용사는 형명, 명사 앞자리에 오는데 그 수량 형용사의 성질에 따라 그 명사가 단수랑만 오는 애, 복수랑만 오는 애 또 뭐 불가산이랑 오는 애, 단복수 다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엄청 많죠. 그래서 좀 외우셔야 되는데 이 중에 제가 강조할 것만 좀 색깔을 넣어서 표시해 왔거든요. 갑시다. 먼저 이치랑 에브리는 무조건 셀 수 있는 단수 가산명사랑만 옵니다. 근데 해석이랑 좀 다르게 가요. 저희가 지금도 각각의 참가자들에게 라고 한국말은 되지만 이자로 셀간 두 마리 에브리츠는 해석과 상관없이 무조건 단수명사랑만 옵니다. 지금도 각각의 학생들이지만 It's a student 모든 학생들이지만 에브리츠투런 이렇게 단수랑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산복수명사랑 많이 쓰이는 아이가 있어요. 누가 했냐면 many 어, 근데 much랑도 둘 다 비교를 할게요. 둘 다 M자로 시작했잖아요. 둘 다 많은 이란 뜻인데 many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에 복수 s를 붙여야 되는 거고 much는 셀 수 없는 양이 많다. 라고 그때 쓰는 거예요. 불가산명사랑 써야기 때문에 불가산명사는 복수 형태가 없어요. 한 덩이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any는 많은 few는 거의 없는 어가 붙으면 조금 있는 그 다음에 little도 양이 거의 없는 어가 붙으면 조금 있는 이란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less로 가면 더 없는 이란 뜻인데 이거는 좀 해석 비교해 주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several, numerous 이런 것들도 몇몇의 많은 이란 뜻이라 복수랑 오고요. 자, several, box, numerous, box 외우시고 다음 이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 number of는 슬쩍 보면 막 전명구까지 묶어서 지금 그거에 숫자 하나 이렇게 같은데 이땐 전명구 안 합니다. 얘 자체가 수량용사예요. 누구랑 비슷하냐면 토익엔 잘 정답으로는 안 나오지만 회화 때 많이 쓰는 a lot of랑 동의어라 저희가 가산명사랑 또 특히 많이 쓰이고 있는 많은 명사들 쓰시면 돼요. a number of books a number of buildings 많은 책들 많은 빌딩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예를 볼게요. all, more, most than plenty of some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는요 가산명사랑 쓸 때는 이제는 복수 s를 꼭 붙여야 돼요. 그래서 all, 복수 most, 복수 some, 복수 써야 되는데 동시에 불가산명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불가산명사 할 때는 s 안 붙는다고 했죠? all, 불가산 some, 불가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o랑 any라는 애가 있는데 이제 no는 아예 아닌 거고 any는 그 어떤 모두 이런 뜻인데 얘는 단복수 가산명사 할 때 다 써도 돼요. 그래서 저희 반에 그 어떤 학생도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 할 때 any student any students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불가산명사랑도 쓸 수 있어요. anytime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 번 예문까지도 좀 살펴봐 주세요.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언급해야겠다. a few 그 다음에 a number of 이런 애들 어가 붙어있지만 이 덩어리 차를 보여서 복수입니다. few만 들어가면 무조건 복수예요. a few 복수 few 복수 a number of 복수 이런 것도 구분 좀 해주셔야 됩니다. few랑 little은요. 어가 붙었을 때랑 어가 붙지 않았을 때랑 좀 다릅니다. 어 랑 붙었을 때는 약간의 좀 있는 느낌이고 어가 없을 때는 거의 없는 이란 뜻이 있으니까 고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every랑 another는요. 원래는 단수랑 써야 돼요. every student 그 다음에 another도 언이 있기 때문에 another student 원래는 s가 안 붙고 단수만 쓰는데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이 이렇게 숫자 같은 게 오잖아. 이 이상의 숫자가 오면 그때만 예외로 복수로 받을 거예요. 자, 저희가 요거만 할게요. 저희가 그래서 매일은 everyday가 맞는데 매 이틀마다 할 때는 every two days 그 다음에 2주마다 할 때는 every two weeks 이렇게 s가 붙고요. 그 다음에 another도요. 자, 또 다른 하나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12권이 더 추가하는 느낌일 때 이렇게 이 이상의 숫자 12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복수로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틀을 기다려야 돼. 또 이틀을 기다려야 돼. 그럼 another two day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만 알아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 전명구로 수식어구랑 쉼표 날아가고 지금은 혁명 수량형용사를 쓸 건데 복수랑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사람은 가산명사를 했죠. 그러면 복수 가산명사랑 쓸 수 있는 단어 그 아이를 쓸 건데 그게 바로 올 복수 올은 가산명사랑 쓸 때는 복수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A 모든 스케이터들은 이거고 every는 쓸 수 있는 가산명사 단수랑만 온다 했죠? 쓰려면 every skater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갈게요. entire라는 뜻을 아시는 분들은 전체 스케이터들이 전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entire도 외우세요. 얘도 이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every랑 좀 성격이 비슷해요. 이것도 전체 스케이터들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every도 무조건 단수랑 오게 되고요. 게다가 every처럼 entire도 단수랑 오고요. entire은 그 앞에 더 같은 이런 관사도 같이 나와야 돼요. the entire 단수 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풀어보죠. 8번도 어떻게 들어갔나 봤는데요. 일단 very는 그냥 부사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there was 이거 또 나왔다. 있다. 근데 was니까 단수 명사에서 지금은 단수 취급한 S간부터 명사가 왔어요. 근데 time은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there was time 이라고 하면 시간이 있었던데 그 불가산 명사 앞에서 혁명 수량형용사를 꾸며줄 거예요. 그럼 그때 불가산 명사를 꾸며주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literally 불가산 명사를 많이 꾸며줘요. 불가산 명사를 그래서 거의 없는 시간이 있었다. 이거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few는 a few든 few든 무조건 복수 명사랑 나와야 돼요. 안되고 less도 사실 불가산 명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석상 거의 시간이 없다는 거냐 더 없다는 거냐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 less는 비교급이라 비교급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앞에 very라는 부사가 못 꾸며줘요. 이 very라는 거는 one급 little만 꾸며주고 less 같은 이 비교급은요. 나중에 much less even less 이 비교급 아이를 꾸며주는 부사가 따로 있습니다. even 아이고 even 그래서 비교급 전용 부사라고 해서 저희가 나중진도 비교급쯤 가서 배워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정말 없었다 라고 해서 there was very little time 조금밖에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그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9번도 가보도록 하죠. 자 9번을 또 어떻게 쓸까 봤더니 원부터 시작해서 전명구 묶어서 purchases 근데 복수랑 나왔습니다. 그럼 복수랑 나올 때 가산명사 복수랑 많이 쓰는 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또 나오네요. all 복수 모든 구매품들 정답은 C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it's 같은 경우는 단수랑 써야 되고 every도 단수 그 다음에 any도 왠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번에 대명사 강좌 강의에서 배웠죠. any of 다음에 그 구매품들 중에 어떤 것도 하려면 any of 다음에 그냥 쓸 수 없고 더 나 소유격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대명사 강좌에서 저번 강좌에서 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any of the 이렇게 봤었어야 돼요. 더 나 소유격이 없으면 이때 중에서 라는 5부 앞에 any는 쓸 수가 없습니다. 더랑 소유격 꼭 있어야 된다. 여긴 없어서 더 오답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공식 네 번째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형용사가 이제는 다 정리는 됐거든요. 지금부터는 다 5부입니다. 근데 보기 중에 형용사가 한 마리만 있었을 때는 괜찮아요. 당당하게 형용사를 쓰면 되는데 형용사가 두 마리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같은 동사에서 파생돼서 나온 경우가 많아서 비슷할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여러분들이 의미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뜻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versus 둘이 비슷한 것 모양 비슷한 것끼리 구분을 저희가 해놨는데요. 그 중에 몇 마리만 같이 훑어보면서 갈게요. 저희가 confident confidential 둘 다 보기에 같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렸을 때는 저희가 수식하는 거랑 같이 가셔야 돼요. confident는 주로 사람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I'm confident You will get a good score.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사람 꾸며줄 때는 confident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onfidential은 주로 사물을 꾸며줄 때 씁니다. 기밀 문서 기밀 정보 이럴 때 씁니다. 지금도 보기 중에 confidential confident 나왔을 때 report 사물 꾸며주잖아요. 그럼 기밀인 문서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avorable 얘는 호의적인이에요. 뭔가 유리하고 호의적인 그래서 호의적인 반응 호의적인 응답 유리한 상황 이럴 땐 얘를 쓰면 되겠고요. 얘는 약간 회화 표현이 나와요. favorite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my favorite food is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요. 이럴 때 쓴 단어라 앞에 favorite까지는 비슷한데 완전 다른 뜻이 됩니다. 얘네 둘이 좀 비교를 해주시고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 꾸며주고 사물 꾸며주고 아니면 뜻이 완전 다르거나 얘네 볼게요. 저희가 depend on 이란 동사와 rely on 동사가 있는데 거기서 파생되어 온 형용사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경쟁을 해요. 근데 해석으로 해도 되지만 얘는 조금 더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 블록 끝나는 dependable과 reliable 많이 쓰이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혼자 쓰이면 돼요. 그래서 뭐 믿을만한 서비스 dependable service 뭐 it is reliable 믿을만하다. 그냥 혼자 단독으로 쓰면 돼요. 근데 dependent랑 rely on 는요. 동사 때 성격을 그대로 가르쳐서 가져서 dependent on 그 다음에 rely on to on on이랑 같이 꼭 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 on이 있다면 얘네가 정답입니다. 이걸 또 많이 틀리셔서 제가 n n까지 드리블해요. rely on on on이 들어가죠. dependent on 이렇게까지 구분하라고 하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단어들도 다 중요하거든요.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빨리 이 문제예요. b 동사 다음에 b 형을 쓸 자리인데 형용사 중에 누구를 쓸 거냐. 자 그래서 형용사는 이 중에 언트로 끝난 형용사와 불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고 a, b는 그냥 동사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쓸까 봤는데 이제 on이랑 친한 애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중에 on이랑 친한 애가 on의 음 느낌 살려서 누구였죠? 네 정답은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dependent on 모에 의존하다 달려있다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도 앞에 있는 모는 저 도시에 모에 달려있다 의존하다 이런 거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불은 on이랑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외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번에 기출공식 다섯 번째 갑시다. 저희가 형용사 중에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 형용사가 바로 뭐냐면 ly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충격이지 않나요? ly는 대부분이 부사예요. 근데 ly 형용사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인지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저희가 원래 ly가 굉장히 길어. 그럼 부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원래 부사라는 게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인 게 부사가 돼요. 그래서 거꾸로 여태까지는 부사에서 ly를 빼면 형용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recent 이란 형용사다 ly 붙이면 recently 그 다음에 considerable 이란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considerably 이런 것들이 부사예요. 근데 오히려 짤뚱한 ly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명사에다 오히려 ly를 붙인 거예요. 그럼 그때는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아는 단어예요. 저희가 사랑에다가 ly 붙이면 lovely 사랑스러운 리음맞춤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친구에다가 ly를 붙이면 friendly 친근한 약간 이렇게 형용사가 됩니다. 아 짧은 ly 명사에다가 ly 붙은 애는 오히려 특이하게 형용사구나 이거 기억하시고 많은 단어들이 나와있지만 토익에서는 일단 이 두 마리 먼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 돈과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에다가 ly 붙은 timely 시기적절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용 비용도 엄청 신경 쓰거든요. 비용에다 ly 붙은 costly 비용이 많이 드는 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likely 할 것 같은 이 아이도 되게 많이 나와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풀어보죠. 지금 딱 13번 문제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정리합시다. 자 빈칸 앞뒤를 보니까 인부터 전 명구 묶을 거고 한 형명까지 나와서 manner 이란 명사 앞에서 형명 꾸며줄 자리입니다. 그럼 형용사를 찾을 건데요. 형용사는 여태까지 ly에서 ly 뺐지만 ly에서 ly 빼도 얘는 명사잖아요. 시간 그게 아니라 시간에다 ly 붙은 식이적절한 정답은 c가 형용사였죠. 그리고 이 식이적절한 이라는 timely는요. 이 구조로 진짜 많이 쓰여요. 외워버릴게요. 식이적절한 방법 안에서 라는 뜻이라 in a timely manner 까지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요. 비동사에 담안 B형을 쓰기로 했었는데 이 중에 형용사가 누구인가 이때 형용사는 likely입니다. 뭐뭐 일 것 같은 그래서 얘도 ly 형용사다 is likely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공식 여섯 번째 가죠. 자 B형까지 나는데 그 다음부터 할 건 다 관용 표현이에요. B형을 쓰려고 했는데 ABCD가 죄다 용사야. 그랬을 때는 빈칸 뒤를 딱 봤는데 빈칸 뒤에 투부정사가 온 거예요. 투는 뒤에 무조건 동사원형 와야 되는 거 알죠? 이런 모양이 왔다면 해석을 그만두시고 내 머릿속에 있는 B형 투부정사 관용 표현 수거 중에서 답을 잡아 빼셔야 됩니다. 원래 해석은 다 되겠다. 이것도 지금 해석은 다 괜찮은 상황 속에서 지금은 뒤에 투부정사 나온 거 보이시죠? 이 투 엔트리 투부정사랑 친한 수거는 eligible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거들을 빨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우셔야 되지만 제가 수업시간에는 일단 몇 마리 중요한 거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Be able 투부정사는 할 수 있다. Be eligible 투부정사 엄청 오죠? 뭐를 할 자격이 있다. 정답으로 굉장히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있다 하나 더 있어요. 타이틀을 준 거죠. Be entitled 투부정사 마음껏 뭐를 하세요? Be welcome 투부정사 그 다음에 여러분을 지금 하는데 정말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난 고득점을 받을 거야. 뭐를 하는 걸 갈망하고 하고 싶어해 Be eager 투부정사 있고요. 뭐뭐하게 돼서 기쁘다 Be delighted 투부정사 Be pleased 투부정사 얘네도 있고요. Be willing 투부정사 기꺼이 뭐뭐하다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A, B, C, D 보기가 다르니까 난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이 아니라 보세요. B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고 뒤를 봤는데 투동목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석한다고 지금 나아질 게 없는 애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투부정사랑 친하네. 아까 빠르게 외웠다는 중에 한 명 있는데 정답은 A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냥 투부정사랑 1도 안 친해요. 그냥 못 써요. 해석이 아무리 괜찮아도. 그래서 B 이걸 투부정사 뭐를 정말 갈망하다 하고 싶어하다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B형까지 나오는데 투부정사가 아니에요. 투 다음에 전명구 전치사입니다. 그럼 또 둘이 완전 달라져요. 근데 이때 수거들도 외워볼 건데요. 자 예문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때도 해석을 해보면 막 둘 다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투명사 이렇게 대부분의 얼룩에 투랑 친할 수 있는 건 레지스턴트란 단어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단어 먼저 외울게요. 원래 레지스트가 저항하다는 뜻이 있어서 비 레지스턴트 투 명사라고 하면 모에 저항하다라서 모에 강하다라는 뜻이요. 얼룩에 강하다 습기에 강하다 열기에 강하다 제품 설명할 때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는 좀 겹치는 것도 있어요. 인타이틀드는요. 투 부정사랑도 친하고 전명구 투 랑도 친합니다. 두 개가 다 돼요. 잘 알아내주시고 비 베노피셜 투 명사 어디에 도움이 된다? 비 이 투블럴 투 명사 equal이랑 똑같아요. 모에 동댕하다 이 단어가 좀 중요하거든요. 비 서브젝트 명사를 쓰면 명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되게 좀 잘 나오는데 약간 의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정도까지 외워주시고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해석을 해보면 해석을 열심히 하면 앞에 각각의 풀타임 정규직이거든요. 풀라는 거니까 정규직은 지금 보면 해마다 3주에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된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자격이 되다가 사실은 인타이틀도 자격이 되다고 엘리저블도 자격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단 인타이틀드는 인타이틀드 투 명사 지금처럼 투 명사랑 올 수 있거든요. 엘리저블은 투 명사랑 못 와요. 포 명사랑만 옵니다. 그래서 둘이 전치사가 달라요. 근데 둘 다 투부정사는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전치사일 때 얘는 투 전치사 얘는 포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고 근데 모양만 또 보자면 이퀴블런트도 투 명사랑 친해요. 근데 얘는 동등한이 해석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해석도 그 다음에 모양도 다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도 이거는 투 명사가 아니라 비 이걸 투 부정사였었죠. 아 이런걸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도 봤는데요. 비 형 그 다음에 투 다음에 엘리저비 연체료 명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명사랑 쓸 수 있는 표현이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비 서브젝트 명사랑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토익이 너무 잘 나와서 외우셔야 돼요. 제가 몇 개 정리를 해왔는데요. 지금도 앞에 있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뒤에 막 이렇게 있어요. 뒤데이트가 마감기간이거든요. 마감기한 후에 소인이 찍힌 그 지불금들은 연체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연체료를 내야 되는 대상이 된다라는 뜻인데 이 표현 중에 유명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외울게요. 자 지금도 비 서브젝트 명사 캔슬 쓰면 안 됩니다. 캔슬레이션 까지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행사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행사 포스터라든지 웹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써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알려주면서 고객님 그 가격이요. 지금 보면 Adjustment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 서브젝트 명사 Adjustment 쓰고 Adjustment 를 썼죠. 그러면 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취소될 수도 있다. 변경될 수도 있다. 이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남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출 공식입니다. 아까 비 형 다음에 투부정사 투명사 전명구 봤고 기타 전치사들 관용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전치사마다 For, with, of, about 이런 전치사를 제가 다 써드렸는데 다 보고 싶지만 몇 가지만 끌고 가서 배워보도록 하죠. 뒤에 For이 나오면 유명한 게 Be responsible for 뭐를 책임지다. 그 다음에 아까 Elizabeth이 For 전명구랑 친했죠. 뭐에 대한 자격이 있다. 엄청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With가 나왔다. 이 두 아이 진짜 많이 쓰입니다. 발음 먼저 해볼게요. Family가 아니라 But familiar with familiar 이 미를 좀 세게 읽어서 뭔가 익숙한이란 뜻이에요. 가족처럼 익숙할 정도로 뭐에 익숙하다고 이 단어는 여러분들 쇼핑하러 가실 때 많이 봅니다. 전자제품 사러 가시면요. 가전제품이나 이게 이거랑 뭐 호환이 된다 할 때 진짜 많이 써 있어요. 그냥 그 상자꺼에 써 있어요. 그 때 Be compatible with 뭐랑 호환이 된다.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가 나오면 얘는 좀 오답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capable이 보게 했으면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Be capable 오브 I N G 까지 나와서 특히 뒤에 또 I N G가 많이 나와. 뭐를 할 수 있다. 이 모양일 때만 쓰셔야 돼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답입니다. 함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도요. 뭐를 알다 할 때 Be aware of 엄청 많이 쓰는 수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about도 뭐에 대해서 감정 표현할 때 많이 쓰는데 뭐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이다 할 때 enthusiastic about 뭐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다 좋아하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미래를 optimistic about 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마지막으로 풀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앞에 not always 이런 거 다 수식어고 부사고요. 비동사 다음에 B형을 쓸 건데 해석 금물 먼저 해석하시지 말랬어요. 뒤를 봤는데 전명구 자리 위드가 있고 아까 제가 말한 기계 느낌이 왔어요. 프린터기를 사려고 했는데 오래된 device 장치랑 호환이 된다 안 된다 그 느낌이네요. 그럼 아까 호환이 되는 이라는 표현이 누구였죠? 정답은 be compatible with 정답은 D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형용사 강의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20강에서 딱 4분의 1 했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거든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힘내서 저희 20강까지 꼭 완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